월요일 계시는 안leme 아 настолько 잘 Boulder 다운 올레지ult 가슈퉁 마슈퉁 아 12퉁 과cous closed 눈 글 Powder 야 우리는 앞에서 대기 까고 그런거 없습니다. 그냥가 그냥가 브레이크하고 그런거 없습니다. 야 이거 1트만 성공한다고? 야 이거 저번에 섬사람이랑 억울해서 어떡하냐? 오다가 기차를 한번 만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클리어 해버렸네요. 야 오늘 내가 말했잖아.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금요일이니까. 사실 여러분들 비밀인데요. 저번에 휴메인도 금요일 났습니다. 유일하게 클리어 할 수 있는 날이야. 오늘 해야돼.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. 네. 병조수 약 드릴께요.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. 나이스! 그렇지. 초기야 어쩔건데. 어? 여유롭네요. 아 발 뻗고 있어야겠다. 아. 자 운전 운전 운전. 운전해줄 사람. 이거 하늘법 알죠? 안에 다 타는거 아닙니다. 그렇지. 위로 올라가서. 자 몇몇은 총 쏘고. 누구는 운전하고. 아 아직 가는거 아니지. 미안해요. 깜빡했다. 네. 아직 출발하는거 아니었지. 잠깐만 나 여기 있으면 큰일난데. 예전에 뭉치님도 그러셨지만 욕 안해서 좋다고 하더라구요. 근데 사실. 사실 저도. 학창시절에는 욕 많이 했어요. 왜냐면 뭔가 남자들 사이에서 욕 잘하거나 찰지게 잘하면은 되게 막. 뭔지 아시죠? 여기 질풍노도의 시기때는 욕 잘하면은 그냥. 와. 욕 나올 뻔 했네.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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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. 오케오케이. 오케오케이. 이거 테크닉컬 타지 말고. 그 위로 올라가요. 여기서 써요. 안 넘어집니다. 자 여기서. 하창시절에는 진짜 막 욕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좀 찰지게 잘 말하니까 진짜 막 맨날 입에다가 야발야발 붙이고 그랬는데 내가 말할 때는 몰랐는데 듣는 입장이 되어보니까 되게 말끝마다 욕 나오면은 되게 사람이 좀 그렇구나 좀 약간 알죠 뭔지 그 친구가 욕했을 때 진짜 천박해보였거든요? 그래가지고 뭐야! 야 섬사람 안탔어! 섬사람 안탔어! 아 이거 뭐야! 섬사람 알아서 차 타고 와요! 아 같이 가! 같이 가! 같이 가! 어 같이 가라고 취소해드림 고맙습니다 어 큰일 날 뻔했는데 아 섬사람이 취소 덕분에 데려가네 장전되있습니다 자 초기화 두번 나와서 면제권 썼습니다 자 이제 면제권도 없어요 야 여기서 면제권이 또 삭제됩니다 아 끙 아 잠깐만 잠깐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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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무슨 짓이오? 같이 가지! 데려가야지! 아니 이러니까 섬사람은 두고 갔지 잠깐만 잠깐만요 앞에 차 앞에 차 잠깐만 아직 자 아 아 아 아 그렇지! 면제권! 나이스 나이스 면제권이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아주 그냥 내 목숨을 가지고 놀아 그냥 음 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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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이거는 피난해 짧아요 이거 출보이 오 어떻게 맞췄어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맞췄지? 이거 짧아 이거 짧아 할 수 있어 오 섬사람! 섬사람 섬사람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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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사람 내려가 오케이 오케이 자 거의 다 왔어 반 정도 왔어 반 정도 힘내 힘내 레곤즈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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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면제권의 에바야 아 진짜 아니 이거 제일 짧은 피날레인데 이걸 왜 못 깨고 있는 거야 피날레 중에서 이게 아마 플리카보다 짧을걸요? 이거는 못 깨는 건 말이 안 돼요 오케오케 가자 가자 가자! 가자! 섬사람! 섬사람! 아니! 섬사람! 코물이가 잘못했네 그러게요 내가 잘못했네 뭐야 내 잘못이에요? 아니 뭐야 갑자기 내 잘못이 돼 가능하면 시연이님이랑 제가 올라갑시다 이게 체력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줘야돼 지금 또 시연이님이 또 열심히 넘버원 룰렛 돌려주고 있거든요 뭐야 시연이님이 아니에요? 뭐야 아니 그러네? 뭐야 시연이 감동이에요 아니 이거 본인이 하고 계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넘버원으로 돌려주시다니 감동입니다 선생님 이게 또 이게 정말 좋은 점이요 여러분들 이거 스낵 빨리 먹는 거 있잖아 이거 이후로 이게 더 쉬워졌어 왜냐면 옛날에는 스낵을 빨리 먹는 단축키가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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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로 먹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? 게이득이에요 거의 다 왔어 많이 왔다 야 진짜 반 정도 왔다 거짓말 안 하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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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정도 왔다 하하하하 이대로만 들어갑시다 좋아 좋아 이제 좀 깨 아 어차피 취소 나올 거였군요 아 아니 취소는 그렇다 쳐도 트럭으로 무슨 대포가 달라고 하던데 누구냐 저거 아무튼 다시 가겠습니다 어 겁나 억울하네 이거 어 룰렛 할인이면 모든 게 해결이라고 자 어어 아 아 안돼 하하하 야 저거 뭐야 갑자기 아니 이럴 미친 하하하하 하하하하 페리콘 켜방이 떴습니다 와 이게 뭔 일이네! 조작자! 아 이제 장난 끝! 네 장난 끝! 아 잠깐만요! 잠깐만 잠깐만! 왜왜왜왜?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게 무슨? 어? 다시 갑시다. 아니 급해 죽겠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? 오오오오오! 왜이래 이거! 아니 왜이러냐고! 아 이거 왜이래! 아 뭔데 이거! 아 무슨 버그야 이거! 아 이것때문에 아! 아! 아 여기 있어야겠다. 미안해요. 아 여기 있으면 얘가 미끌려서 떨어질 때가 있거든. 그래서 일부러 안전하게 저기있던건데 오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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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봐 여기가 이게 위험하다니까. 오아이구! 왜왜왜왜! 아 왜왜왜왜! 오오오오오오! 오오오오! 오오오오! 오 섬사람 방금 의도적인 복수 잘 봤어요. 예예예. 예예. 예 기억하고 입갔어. 어. 아니 4팀 째인데 이거 두달동안 도전하고 있다고. 이제 깰 때 됐어. 오케오케. 난 이제 페럴드의 세계로 갈거다. 죽어라. 죽어라이 거머리아. 어? 이거 약간 죽어라이 거머리아 좀 기분 나쁜게 잘못 들으면 죽어라 코머리아 로 들려가지고 그래서 죽어라 코머리가 된거야 여러분들. 몰랐죠. 그게 옛날에 그 짠에서 죽어라이 거머리아. 죽어라 이 거머리야 미안합니다 미안해 입 다물고 있을게요 좋아요 입 다물었습니다 지퍼 채웠어요 근데 방금 경훈님 거 아니에요? 도와준다며 도와준다며 살짝 이 앞으로 달려가는 아니 왜 폭탄이 옆으로 날아가 도와준다고 면접권 뽑아준다고 했는데 지금 면접권보다 취소가 더 많이 나오네 이거 지금 도와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요 경훈님 면접권 하나만 뽑으면 바로 캐리야 진짜로 면접권 한 장만 뽑아봐 진짜 바로 캐리임 아무튼 주인공 뱀 그렇지 경훈 와 나이스 드디어 한 건 했고요 이건 깼죠 좋습니다 이제 이 차만 안 터지면 된다 얘만 안 터지면 된다 저기 왜 저래 어 저게 왜 저래 조심해 조심해 나도 조심해 나도 조심해 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나 스낵이 없어요 스낵이 없어 방탄 봐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야 권총으로 한 개가 있어 야 권총으로 무리 권총 무리 아 근데 제발 고쳐거라 아 맞다 댓글로 하나 진짜 웃겼던 게 뭔지 알아요? 그 사과힘스터 애기가 댓글 달아준 것 같은데 거기다가 코모리 아저씨 힘내라는 거 보고 좀 서운했습니다 아니 삼촌은 어디 갔나요? 아니 어떻게 삼촌을 건너뛰고 바로 아저씨가 되죠? 너무한 거 아닌가요? 아니 삼촌 어디 갔어 삼촌 군대 전역하면 다 아저씨라서 그건 그래 오케이 컷 야 이번에 진짜 깼다 여기서 못하면 면접관장 씁니다 취소 나오면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지 못하면 면접관장 써버려 그냥 어쩔 수 없어 민박이 정도면 아저씨지 삼촌 어디 갔니 형 삼촌 내가 아주 서러워서 혼자 댓글이 있다가 눈물이 났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뭐야 여기가 섬사람씨 갑자기 트럭 안으로 빨려 들어가 죽었다고요? 버그 난 거요? 오케이 오케이 버그는 인정해드릴게요 다시 갈게요 아니 이거 벌써 40분 짜고 있어 이거 5분만에 끝나는 피날레라고 어허허허 아 이번엔 진짜 깨고요 아 이건 쏴야돼 쓰자 쓰자 한 번 썼어야 달려 달려 썼어 썼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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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겠니? 잠깐만요 형!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형! 형! 어 형!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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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10초 끝 와 야 살았다 와 아니 나 면제권도 썬 섭사람 잠깐 내려와봐요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뭐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요? 왜 이렇게 섬사람한테만 후회해?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나는! 왜 내가 할 때는 어? 그래 뭐 사실 근데 아저씨라 불러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어요 사실 남자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아저씨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야 군대 가자마자 스무살 촌데도 그냥 아저씨 아저씨 이거 좀 옮겨줘요 아저씨라고 정확히 발음하면 안돼 아저씨 아저씨 여기 좀 도와줘요 이런 식으로 자 아저씨를 지금 성공합시다 얘네만 조심하면 돼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스파인 나이스 나이스 잘 가고 아 이제 진짜 꼴이 나면 끝 쟤네 모독에 조져 버리자 모독에 끝내버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좋아 좋아 방탄복 없어요 다 썼어 다 썼어 방탄복 제로 진짜 끝 진짜 끝 진짜 다 왔어 자 오케이 야 나이스 룰렛 구습격 시작한지 며칠 만에 도착한 건가요 우리가 작년 이밤때에 도전하지 않았나 아 좋습니다 클리어 아 이렇게 해서 와 마지막에 죽을 뻔했어 체력이 그냥 와 여기서 취소 뜨면은 취소하냐고요 에이 어차피 면접권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 그래 내가 특별히 받았다 여기 이거 엔딩 볼 때까지 뜨면은 내가 인정해 줄게요 이거 진짜 주작인 이상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로 어 나 손 택시에다가 면접권 사용 빨리 끝내줘 아 뭔 얘기가 그렇게 길어 조졌는데 아니 이거 이미 클리어 버렸는데 근데 아니 진짜 나온다고 잠깐만요 아니 클리어 처리 됐겠죠 나도 진짜 이거 몰라요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된지 나도 몰라요 한 번도 이렇게 꺼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습격 취소로 떴다고요 잠깐만 아이 거짓말하지 마요 내 일장에서 봐야지 내가 클리어가 됐겠지 풋이 안 뜨잖아 그렇지 아 봤죠 여러분들 아 클리어가 됐네요 에이 아 놀랬잖아 아 자 오늘 시리즈 A 금요일 날 도전해서 이제 불로호션 사람들 많이 없을 때 클리어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4트나 걸렸고요 마지막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드디어 대망의 퍼시픽이 옵니다 지금 2월인데 GT6가 내년 25년에 나온다 했거든요 솔직히 그 안에 성공하겠죠 에 다음에는 퍼시픽 스윕 하드모드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안녕 우우 우후 우우 우후 우후